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군비역사에 무료급식하시는데 오시는 분이 세상에 어머... 저한테 선물... 저한테 선물... 날 갖다 주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 그러셨나요? 응. 정말 나 놀랬다. 아 그랬어요? 선물하고 우리 또 회장님 마시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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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가지고 오셨어요. 저 진짜 완전 감동.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이 젊으셨을 때 젊으셨을 때 부녀회장도 하시고... 다 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나는 후에 남아 경찰관 또 폐풀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요. 나는 경험치 않사라. 그래도. 근데 허리가 꼬부려져서 작년부터, 이제부터, 올해부터. 아... 아니 됐는데 앉질 못해서 내가 조도에 차려야 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세요. 80세? 아 근데 피부가 너무 고우시다. 원래 팍 막 막 막 형편없어. 저 사람들 물으면 다 알았나. 젊으셨을 때 엄청 예쁘셨을 것 같아. 요즘 젊으셨을 것 같아. 지금도 예쁘세요. 전장님들 먹으셨을 때. 아니 80세 넘으셨다고. 근데 피부가... 우와... 일을 안하고 살았어. 아... 아직까지 밥... 밥도 잘 못하시고... 응응. 이게 이제 내가 하도 신청한 일이라고 부활약국에 진작했어. 이거 밥 보러 갔나. 아... 그러고 하나 더 받으셨어? 아니 안 받았어. 하나 받았어. 부활약국에 갖다 드리면 우리 드실 거 없네? 없어. 그럼 하나... 한 벌레 두고 뭐 주면 많아. 두 사람들은 두 분씩 받아 간다. 한 개 있나 제가 가보고. 아... 두 분씩 받아. 두 분씩 다 보고 가네. 두 분씩 받아. 그래서... 아 저 한 개 있다. 들어줘서. 잠깐만. 다시 가동을 드릴게요. 좌 flaиться. 조작! 조작! wait forig end one else. 아... 다시 화이팅! 한 Maria nerves Não conversations! 화이팅! 우아! 하트! 한번 더! strategies 최대berly 참여해 While already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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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니, 아줌마니. 저 할머니 한 개 드리죠. 한 개는 부활약국에 드린데. 부활약국에 자랑. 뭐 할머니가 있는가 봐. 거기에. 아이고, 이거 한 대가 나가 있으면 뭔데. 약사면큼 자랑을 못쓰니까. 가지고 가셔서. 자랑을 했더니 갖다 주고 기다려. 그래요? 고마워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알겠어. 주사님들 보는데 그것만 안하는 거 먹으니까. 알겠어. 조심히 가셔요. 고맙습니다. 자랑을 했더니. 왜 우리 회장님이 또. 계십니다. 계십니다. 회장님. 잠깐만 잠깐만. 회장님. 이거 풀어봐. 풀어봐 우리 회장님. 뭔데? 마시라고 사 오셨어. 누가? 이분이. 아 안돼 안돼 안돼. 사오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마시는 거 줘봐요. 정말 별로 좋고 안 된대. 그래. 할머니 그래 하면 안 되지. 할머니 그래 하면 안 되지. 아니 너무 고맙대. 일부러 내가 가줬는데. 일부러 가주면 부활약국에 내가. 일일이 가버려야 된다고. 자랑을 해서 내꺼 줄라고 했는데. 여기서 가오셨네. 아이고. 예. 이거 줄라 했어. 여기 또. 여기 또. 여기 막. 엉치면. 아. 엉치면. 이걸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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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이거는 아프다 아닌데. 할 수는 짜리지만은. 키로 해보고. 그거 드시래요. 회장님. 일부러 드시라고 내가 받았습니다. 아우. 나 어떡하겠네. 이 마음이. 이거는 애의 준비에. 볼도록. 아이고. 이 가지가. 알겠어요. 깡통. 비오는 날. 나 박진 것도 다 알아요. 그 뒤에 있을 거. 예예. 세상에. 그건 마음이. 마음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은행.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다우신 분. 마음이. 건강하세요. 영호 ca screaming mol już di lại sinc L